아솔아 세상사 쓸것없다 이제부터는 소리를 배웁시다 시작 아솔아 세상사 쓸것없다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시작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창가 소부야 웃덜마라 창가 소부야 웃덜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시작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유소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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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니 동유소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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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군비 군비 군불견은 밥비 밥비 백천이 시작 군불견은 밥비 밥비 백천이 동도에 헌이기하시 부석휘 허랴 동도에 헌이기하시 부석휘 허랴 우산어 지난해선 우산어 지난해선 우산어 지난해선 우산어들 리오 세요헝 공무 눈물이요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한무제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난 피죽죽죽죽 두겨나 소름이라 피죽죽죽죽 두겨나 성사홍재열 한옥을 마라 기철련 위기혼입 너도 어떠한 기철련 위기혼입 너도 어떠한 슬프고 그려건가 천고고 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그려건가 천고고 상심 우리 인생 포고고고고마다 수심이라 포고고고마다 수심이라 나 양서 홍동 낙 Instant 나 양서 홍 Dong 낙 없고 수심 공개 왕손이 처렁허다 공개 왕손이 처렁허다 우리 어디까지 배우시오? 너의 흥을 자랑하라 너의 흥을 자랑하라 아따 그래요 단말로 청춘곡 청춘군 놀래 깨닌 청춘군 놀래 깨닌 청춘군 꿈 7,8박이에요 꿈 시작 청춘군 꿈 놀래 깨닌 백발 서름 하이 오르르 오르르 흥 흥 흥 흥 굿 흥 흥 흥 흥 흥 감 동무소년들아 너 그 흥물 자랑마라 너 그 흥물 자랑마라 이 어려운 노래를 우리 가자 풍류당에 가장 늦게 생긴 결성된 우리 목요반이 이래 자랄 줄은 몰랐어요 정출을 아미입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겁나게 어렵고 음잡기도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진도를 나가볼까요 어차피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서 한 번 더 배울 거거든요 연거 퍼서 두 번을 이걸 싹 한 번 스캔 한 다음에 한 번 더 배울 거니까 바로 이거는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하세요 정방어 배를 띄워 풍어를 시작 정방어 배를 띄워 풍어를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뭐야 여기에 그 악보에 미스가 하나 났습니다 저기 뭐냐 장강어 배를 띄워 하고 풍 사이에 8분 쉼표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갈매기 하나씩 그려 넣으세요 갈매기 하나씩 그려 넣으세요 갈매기 하나씩 그려 넣으세요 워와 풍 사이에 워와 풍 워와 풍 장강어 배를 띄워 풍 워를 할 때 워와 풍 사이에 갈매기 하나씩 그려 넣으세요 갈매기요? 4분 쉼표 저기 뭐 쓸 곳 없다 이 뒤에도 있잖아요 그게 4분 쉼표거든 고것 하나씩 그려 넣으세요 한 박자 거기서 쉬어야만 돼요 그래갖고 풍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 줘야만 다기 맞습니다 제가 이거 오기를 했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또 저기 금요일 반에 회원님께서 그거를 문의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틀렸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아까 보시다가 그하고 또는 저기 안 맞고 말하자면 박자수가 저기하고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우리 회원님들 다 그게 나중에 교본 낼 때에 저기 미스 없이 내야 되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무결점주의를 저기 뭐야 우리 회원님들 때문에 이뤄나갈 수 있는 거니까 장강우 배를 띄워 풍어를 시작 장강우 배를 띄워 풍어를 시작 잘 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붕어를 시작 붕어를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돼 장강음 배를 띄워 시작 장강음 배를 띄워 붕어를 시작 붕어를 붕어를 음감 좋아졌다 가득 실고 가득 실고 범범 중류 떠나가니 범범 중류 떠나가니 그렇지 범범 범범 중류 범범 중류 떠나가니 떠나가니 백꽃 피고 백꽃 피고 뿐이로다 뿐이로다 어디서 어디서 피파 곡종 어디서 피파 곡종 피파 곡종 이인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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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지민 수북 방불허고 방불허고 음풍이 노하야 음풍이 노하야 좋아요 강랑이 배고 옵니다 강랑이 배고 옵니다 강랑이 배고 옵니다 좋아요 잘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장창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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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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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럴 띄워 봉허 럴 장방 배럴 띄워 배럴 배럴 띄워 배럴 mel 배럴 띄워 그렇죠 음이 푹 쳐지는 게 아니에요 장방 배럴 배럴 윽 장방 배럴 배럴 띄워 봉어를 봉어를 가득 실고 가득 실고 헌범 중료 떠나가니 헌범 중료 떠나가니 백구 피고고고 뿐이로다 백구 피고고 뿐이로다 어디서 피파곡종 이인불견 어디서 피파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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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피파곡종 어디서 피파곡종 이인불견 시작 어디서 피파곡종 이인불견 수봉청원 수봉청원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소상고적이 방불허고 척에 떨어져야 돼. 시작! 당당이 베로 옮기라. 잘 들으시네요. 다시 갑니다. 당당은 베로 띄워. 붕어를 베로 띄워. 베로 띄워. 붕어를 붕어를 가득 싣고 범범죽녀 떠나가니 가득 싣고 범범죽녀 떠나가니 백구 피고 뿐이로다 백구 피고 뿐이로다 백구 피고 뿐이로다 뿐이가 7,8막에서 뿐이로다 시작! 백구 피고 뿐이로다 어디서 피파 곡종 이인불견 시작! 어디 어디서 어디서 피파 곡종 이인불견 수봉청 은 소상 고저기 방 불 오고 수봉청 은 소상 고저기 방 불 오고 소상 고저기 시작! 소상 고저기 방 불 오고 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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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기 방 불 허고 고저기 방 불 허고 음 풍 이 노 허 하야 음 풍 방 고 하야 방 나 이 배고 홍 이라 아 아 아 이 배고 홍 이라 배고 홍 배고 홍 배고 홍 홍 이라 배고 홍 이라 굿 굿 굿 그렇게 하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 정말로 우리 사명님 목소리 깨꼬리 목소리 깨꼬리 목소리 어디서 그냥 깨꼬리 서분이 여기서 어디서 비판고 조 종이 아니고 종 종 종 종 종 탁랑이 가사가 카톡으로 왔던데 탁랑이 배공이라 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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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이 확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순간 생각하시면 돼요 물길을 쳐서 바닷물에 한번 솟구치는 거. 그걸 베고, 허공으로 한번 솟구친다. 아니, 물이. 탁랑이. 탁한 물결이. 탁한 물결이 아니라 탁 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야, 탁랑. 낭은 파도랑. 허공을 박차 오르는 물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